여러분 안녕! 난 리즈! 고향은 제주도고 서울엔 중3 때 올라왔어 난 좀 쑥스러움이 많은 편인데 소화되는 소리 먹을 거 앞에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돌변하지 내 특기는 뽀뽀광 감자송! 어때? 참 잘하는 것 같아? 이것저것 망가뜨려서 똥손 이라고 불리는데 피아노에서 만큼은 금손이야 아마도? 조금 아니 조금 많이 허술하지만 엉뚱한 나를 보면 너도 모르게 웃게 될 거야 헤헤 나신 뒤 홈번 뻗어들면 헤어날 수 없을걸? 1,2,3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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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